워싱턴 야, 오후에 묵고 보자, 나? 아뇨 우유 마시지 전자리 마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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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는 하셨습니까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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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차가워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끄지질 않아 아쉽게 제가 점점 아아야 너 우리 흰 딸이 되어주는 게 있지 이제 대상한 흰 딸이 날 흰 딸이 날 흰 딸이 날 소외의 생각이 길을 수 있다는 이거 단침이에요 응? 단침이에요? 진짜 내가 씹고 있잖아 응 아니 아니 전해전제로 나오고 응 응 응 저 제아이도 50억도 안 없고 응 응 응 응 응 박진영이라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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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사실 나는 이 사실은 이 자리와 이 괴물인 것까지 가정을 위하여 자식을 키우는 데 이 자식의 신경을 하는 것이죠. 우리 당신의 영혼을 가진 제 아내에게 이 자리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잘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. 제 아내에는 이 사장님의 주인공이 굉장히 서울에 다니는 데이터가 많아요. 이 자식의 현상에서 우리 도착해서 구imate는 배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. 다른 점심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착해서 이렇게 이 사장님이 이번에 마디가avy가 돼서 고기 좀 태워버렸어요. 가스와 치즈가 우주가 occupies. 아삼칼 이쁘기 아삼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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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좀 더 답답해. 음 아버지를 살아온 걸 아들이 38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안 더는 할 거 아니냐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반대로 살면 잘 사는 거잖아 농담인 것 같은데 진심으로 봐야겠어 응 너무 치즈 나 밥을 반도 안 먹었는데 12분이 마지막에 마지막 한 삶하고 식사하세요 집에서 당장 병원을 안내고 blood lo하고 고속이 실리스